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기자기한 소품에 마음을 빼앗긴 그녀 오 완전 귀여워 어쩔거야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게 지금 프랑스 거래요 프랑스 거래 가격이 6천원? 6천5백원 정도? 되게 싸고 되게 예쁘죠? 프랑스 거래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네요 프랑스 거래는 좀 더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 뭐지? 그 아니 그 재봉틀 산 데다가 딱 얹어놓고 여기다가 핀 꽂을 수 있는 거야 와 인테리어 되면서 핀도 꽂고 오 완전 이거 완전 귀엽다 오 완전 귀엽다 이거 다른 색깔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다른 색깔 또 있나봐요 오 이게 너무 귀엽다 어머 야 흰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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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사야지 그러면 아 야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거기에 핀 꽂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 엄청 핀 꽂고 있어요 주자도 여기에 이렇게 어머나 뭐 미치겠다 스고이! 아 이것도 예쁘다 어머 이 도시락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? 사랑스럽지? 오 좀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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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시락 자주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도시락도 사는 거 같니? 도시락은 안 살래 좀 비싸더라구 이거 잘 쳐서 좀 싼 게 있을 것 같더라구 주문은 주문다 어 이거 조금 비싸 너무 맘에 들었는데 우와 역시 알뜰한 슈퍼맘이시다